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정입니다.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총평입니다. 올해부터는 분석 및 해설강의라는 말을 토파보기라는 표현으로 바꿀까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뒤에 살짝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을 담아서 총평 일단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문항, 분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험 치르느라 우리 적자들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당일부터 시험 끝나자마자 이렇게 인스타그램 쪽으로 연락을 줬고요. 그다음에 또 수강평을 통해서도 아주 정말 뿌듯하고 흐뭇하고 이게 비록 수능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가르치는 맛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선생님도 시험지를 정성스럽게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석한다 보다는요. 일단은 시험이 나오자마자 풀어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재미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맞히는 재미는 아니겠죠. 우와 나 다 맞혔다. 이건 아닐 테고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한 대로 우리 제자들이 그대로 스킬러와 FM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기대감 또 설렘 반 그러면서 기대 반 설렘 반 그러면서 열심히 문제를 풀고 분석을 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치르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고생은 고생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파보기를 준비했습니다. 토파보다라는 말을 평상시에 잘 안 쓰죠.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토파본다라는 말씀을 좀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파보기라는 말을 왜 골라봤냐. 샅샅이 토파나가면서 살피다. 그런데 또 토파나간다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뭘 찾으셔야 됩니까? 그냥 정답이 어떻게 도출되는 지만 전달해 드릴 거면 총평은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 또는 이 토파보기 분석비대 해설강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정답률에 근거해서 혹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응용도 해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음 시험을 예측도 해 드릴 것이고 수위 조절, 수위 조절이라고 하는 건 완급 조절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힘을 줄 때는 빡 더 힘 줘야 되고요. 별로 그렇게까지 힘을 줄 필요 없는 것들은 정답률에 근거해서 완급 조절을 해 드리는 시간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마련했는데 우선 총평. 난이도는 시험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이 시험을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함정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영 좀 뭔가 구린데가 있어. 좀 찜찜해. 그런 느낌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답률을 보면 평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등급 컷이 만점이 아니냐. 이런 또 궁금증을 가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1등급 컷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한 48점 정도. 어. 근데 선생님 쉽다면서 왜 1컷이 만점이 아닌가요? 선생님이 말하는 쉽다라고 하는 것은 1컷이 꼭 만점이어야만 쉬운 거고 만점이 아니면 어려운 거냐. 그러지 않고요. 비교 대상이 작년 6월 무의평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작년 수능과도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양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여러분 여기 좀 잘 보셔야 돼요. 주제가 융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문제가 그전에도 출제가 안 된 건 아닌데 원래는 두 문제로 낼 만한 걸 한 문제로 섞어버리면 거기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주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12번에서 문화변동, 문화의의 태도. 원래 얘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정답이 되는 거고요. 문화의의 태도 한 문제, 문화변동 한 문제 이렇게 따로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3단원에서 한 문제의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평가원이 자주 출제하지 않았던 개념형 문제 정말 그냥 간단하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그게 대중문화, 그게 아마 6번이었을 텐데 6번 문제가 쑤셔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계속 9월과 수능 날도 이어질까요? 그건 의문이죠. 선생님은 그냥 예상을 할 때는 이게 6월과 수능이 그대로 나올 것이다 보다는 이게 수능과 9월 모의평가 때는 그냥 좀 쪼개져서 얘 한 문제, 얘 한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제대로 잡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사회변동 이론, 사회운동 이게 원래 한 문제, 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묶여서 출제가 됐습니다. 원래 이런 시도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능이 예를 들면 한 꼭지를 배웠다고 꼭 한 문제를 내고 다른 꼭지 배웠다고 꼭 다른 문제를 내야 되는 게 아니죠. 주제를 융합할 수도 있고 다른 과목이지만 정법 같은 경우는 아예 세트 문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한 제시문으로 두 문제를 풀도록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체적으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이 항상 강의에서 추구하는 바 아닙니까?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주제 설명하다가 다른 주제였고 또였고 버무리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지려면 여러분들은 진짜 선수가 돼야 돼요. 그냥 문제를 주어진 상태에서 풀어서 마친다? 이건 좀 소극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5단원에서 한 문제의 자리가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던 기가 막혀 19번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전쟁과 테러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 그게 또 9월과 수능에 이어질 것인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이제 이 둘을 쪼개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 아까 6번도 얘기했고 19번도 얘기했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 좀 약간 잠깐만 이게 이렇게까지 낼 문제인가? 했던 게 13번 문제인데 솔직히 13번 문제는 나름 잘 낸 거예요.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보사회에서의 정보 격차라고 하는 걸 그냥 뭐 내고 말았구나. 근데 은근 독해가 좀 안 되는 친구들 실수한 친구들은 이 13번 문제에조차 틀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3점짜리로 배치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빈출 주제인데 혹은 빈출 유형인데 이번 시험에 안 나온 주제나 유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그게 꼭 9월과 수능에 나온다기보다는 자주 나오다가 이번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좀 더 주목해서 들여다보자 한 게 일단 빈곤. 그렇죠. 빈곤이 이 시험지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정보사회랑 산업사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주제 아닌데 이것도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뭐 다 빠져있나요가 아니라 이런 주제들은 아예 그냥 통으로 한 문제가 들어가도 괜찮을 법한 문제들인데 이게 빠져 있으니까 조금 더 주목해 주시고요. 유형의 의미는 지금 퍼즐형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9번 문제에서 그 다음 기형, 니은, 디귿 기니, 디형도 나오긴 했는데 유형으로 이야기하자면 구분여부형 구분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선생님은 이렇게 부르죠. 개수 세는 거 개수 세기형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시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들여다본다. 나 이거 들여다봐야지 라고 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계속 적자승전 모의고사에다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넣어드릴 테니까 열심히 풀면서 비록 6월 모의평가에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남은 시험 동안 특히나 우리는 수능을 보고 달리는 거니까 충분히 출제할 수 있겠구나. 일면 의문사란 뭐냐면 진짜 깜짝 놀라죠. 정말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분석 및 해설 강의 토파보기 강의 시작하면 특히나 선생님은 현장 버전을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해설하니까 그런데 보면 첫째 장에서요. 정답률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정답률 가장 높은 게 첫째 장에서 그게 5번이에요. 양적 연구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높아. 그 얘기는 뭐냐. 원래 첫째 장에서 양적 연구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거든요. 그런데 정답률이 가장 높다는 건 그게 쉬웠다. 나머지에서 의문사 그러니까 1번 문제도 정답률 70%밖에 안 되고 2번 문제는 정답률 60% 되고 그러니까 첫째 장에서 의문사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계속 봤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좀 여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뭐랄까 문제풀이의 기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덥석덥석 함정들을 물고 있다. 결국 정답률뿐 아니라 유형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유형의 도입니다. 유형의 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답률 말고도 선지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서 나는 이걸 쉽게 골랐는데 즉 정답이 도드라지게 눈에 띄어서 쉽게 고른 거랑 나머지 1번부터 다른 선지들을 볼 때 좀 찜찜한 선지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탐런에 대한 살짝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사탐런이 가시화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탐런이 그냥 눈에 종종 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게 6월 모의평가 이후에도 우리 게시판에 상당히 많은 상담 글들이 있어요. 과탐을 쳐봤는데 자신이 없다던가 아니면 사회탐구로 바꾸면서 사회탐구가 무조건 쉽다기보다는 들어가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과학탐구보다는 사회탐구가 상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른 국어수학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탐런 우리는 사탐런을 이 런을 쓰지 않죠. 사탐으로 도망온다가 아니라 사탐을 열심히 배워보자. 뭐야? 왜 이래? 사탐런입니다. 런 사탐런 그래서 아마도 사탐을 미리 준비했던 친구들은 걱정스러울 것이고 이제 와서 고민하는 친구들은 확신이 떨어질 텐데 또 궁금하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상담 받는 것도 좋긴 한데요. 일단은 바꾼다 그러면 진짜 이 시기가 지나잖아요. 7, 8월 되면 여러분은 심적으로 좀 쫄릴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당장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바꾸겠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꾸지 마시고 좀 우직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마 그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준비를 해봤으니까 보세요. 1등급 컷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은 수험생들이 아니 뭐냐 사회문화는 원래 만점을 받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표준점수로 보상받는 과목 아니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과목이 표준점수가 높더라 또 갈아타야 되나? 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그냥 어떤 시험 한 번 한 번 볼 때마다 표준점수 보고 그 다음에 어 이러니까 또 나는 이거 불리할 것 같아 다른 과목 갈아타고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냥 자기가 선택한 것에 만점을 받겠다라는 방법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고민 계획을 세우셔야지 계속 이런 숫자에만 계속 막 눈여기 보다가 이거 나한테 불리한 건가? 유리한 건가? 이러다 수능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죠. 다만 선생님이 항상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까지의 수능의 데이터를 근거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선택한 걸 잘했다라고 선택한 걸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수능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에 등급 빵꾸가 난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은 그냥 그거를 하나의 핸디캡으로 생각하고 그냥 계속 찜찜한 느낌으로 공부를 해나갈까? 그런 친구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드디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올해 사탑런의 본격적인 첫 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만점을 받을까? 어떻게 문제를 30분 동안 20분 30분 동안 20문제를 정확하게 풀 것인가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급컷은 이거 확정컷이 아니고 예상이니까 자기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짝 그냥 보는 정도의 의미가 있고요. 단원별 출제 비중은 이렇습니다. 항상 사이좋게 1단원부터 5단원까지 4문제씩 나오고 통계 문제도 3문제입니다. 그중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골라보니 20번, 15번 여기는 원래 많이 틀리죠. 인구 통계 게임, 복지 통계 게임 그 다음 2번 문제 와... 사회문화현상 관점 근데 얘를 잘 보세요. 기니디형이에요. 선생님은 기형, 니은, 디귿을 하나의 유형으로 생각하거든요. 모든 시험마다 한 문제씩 들어가 있고 작년 6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거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점 공략 특강의 마지막 조차 퍼즐 게임 할 때 아예 하나의 유형으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18번도 사회불평등 현상 관점이거든요. 선생님이 이미 퍼즐 게임 강의를 올렸기 때문에 그 강의를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것도 독해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하나의 유형으로 삼습니다. 왜 이걸 독해형이라고 하냐면 의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한 키워드에 낚이는 친구들이 있다는 건 자기가 그냥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풀이 아직 선수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유형에 당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아니나 다를까 9번 문제가 71% 자료 수집 방법인데 거기서 3점, 1점, 2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틀 안에서 A, B, C 찾기거든요. 그것도 개념이 없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 개념이 부족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문제를 자신감 있게 풀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자기가 틀렸다고 해서 어 난 관점 아 의문사 뭐가 의문사예요. 의문사가 아니라 사실상 당한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좀 강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총평을 선생님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도 볼 것이고 선생님들도 보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선생님이 이 영상을 누구를 위에서 찍는 거냐면 선생님의 강의를 그리고 교제를 쭉 믿고 따라준 우리 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우리 적자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총평이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왜 이번엔 좀 더 많이 준비했냐면 혼란스러울까 봐 어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원래는 토파보기 1번부터 쭉 해설해 나갈 때 하나하나 넣어드리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를 전체를 듣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친구들은 뭔가를 좀 어 세 줄 요약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줄 요약을 지금 여섯 줄 요약으로 한 건데 1위 1비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만 계속 보면서 뭐 표준 점수가 어떻고 1컷이 어떻고 여기 때문에 1위 1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이번 한 번 잘 봤다고 해서 또 당연히 충분한 성취감과 뿌듯함은 느껴야 됩니다. 보상을 받은 거니까 근데 어 내 점수가 계속 그럴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가끔씩 보면 그런 자만에 빠져서 나중에 9월과 수능을 말아먹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노파심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못 봤다라고 하면 이번에 못 봤다 해서 그냥 실의에 빠져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파보기 강의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강좌들 열심히 듣고 계속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린 절대로 쉬운 시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을까. 우린 오히려 어려운 시험을 기대하죠. 혹은 그걸 준비하죠. 다시 한 번 이 문장 되게 공들여 만든 겁니다. 쉬운 시험을 기대하지 말고요. 어려운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아니 준비가 된 친구들은 어려운 시험을 기대하기도 하거든요. 시험은 좀 어려워져라. 평가원 왜 일 안 해? 뭐 이러면서 근데 어려운 시험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그걸 대비해 나간다면 우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저냥 문제가 주어질 때 이걸 풀어서 마친다? 아 이건 좀 귀염둥이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체계적이다 구조적이다 이건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 유기적이다 입체적이다 한 세트로 묶어보시면 다른 주제랑 다른 주제 엮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1단원 5단원 쭉 타이틀 한번 쭉 얘기를 해봐라. 1단원에서 몇 문제 나오냐 나오는 주제가 뭐냐 그걸 항상 시험마다 확인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렇다면 자주 나오지 않는 게 이번에 나왔다면 그것도 확인하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융합적인 문제 아 이게 어떻게 버무려져 있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유형학습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건 당부예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선제압 전에 이제 7월달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는 만점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약점공약 특강과 개념 힘오리 강의도 기대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사회문화 10강 지금 계획은 10강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시스템 코어 강의에서 20강에 이걸 요약했다. 우와 이게 가능하구나 했던 친구들은 10강도 안 되게 선생님이 딱 일목요연하게 최근 트렌드 6월 모의평가 반영해서 개념을 휘몰아쳐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선물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교재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킬러 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언제 스킬러 노트를 발견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스킬러와 FM을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바로바로 풀리는 연습 그럼 경험을 한 친구들은 기대 많이 해도 좋고요. 그 다음 적자생존 모의고사는요 이걸 꼭 사서 풀어라 라기보다는 앞으로 선생님이 적자생존 모의고사를 만들어 나갈 때 진짜 6월 모의평가 트렌드를 반영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6월 모의평가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겠죠. 일명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는 그리고 틀리거나 애매했던 문제는 그냥 본인이 직접 해설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요. 총평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투파보기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해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 쓰기 좀 버겁다 그러면 틀리거나 애매했던 문제 확신이 없었던 것만 써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아 선생님과 내가 똑같은 생각으로 이 오답을 제껴나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해나가셔야 여러분들은 테크니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테크니션 제가 뭔 소리입니까? 요게 이제 투가 아니라 원래는 요게 디테일리스트와 테크니션의 조합으로 우린 적자생존할 것이다. 선생님은 디테일리스트가 될 거고요. 원래 이 디테일리스트라는 말이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잘 쓰지도 않는데 선생님은 왜 이 말을 쓰냐면 이 디테일리스트가 사소한 것에도 계속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찾아보는 사람들을 디테일리스트 우리말로 하면 좀 쪼잔하느라 최적은 더 쪼잔해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테크니션이 되시면 됩니다. 테크니션은 선생님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제자들이 이제는 시험 기술자가 됐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러니까 아마 이 영상을 원래 과탐하다가 온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선생님 자신합니다. 꼭 그런 친구들한테만 맞다는 게 아니라 과탐하다가 사탐 쪽으로 온 친구들이 뭔가 과탐처럼 뭔가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는 강의를 원한다라고 하면 아마 선생님이랑 잘 맞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와서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올해 강의 첫 시작할 때 OT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거고요. 그럼 선생님 저 원래 사탐이었고 원래 문과였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선명하게 강의를 해드리겠다라는 이 약속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적자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계속 쪼잔해지고 사소해지고 그 다음에 요새 그런 얘기 많이 여러분 이제 공감하죠. 최적의 조바심이 강의에 묻어나도록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하나라도 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의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요 문항 토파보기로 갈 건데요. 주요 문항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오답률 높은 문제 5개만 딱 소개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고 풀 버전을 다 듣고 싶은 친구들은 약정분약 특강과 적자생존 모의고사에 올라간 그 강의를 1번부터 20번까지 간 충분히 한 장 버전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 좀 길었는데요. 길었던 만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지만 수능을 보고 열심히 한 땀 한 땀 달려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다음 영상은 당장은 토파보겠지만 이거까지 끝나면 기선제압에서 혹은 개념 휘몰이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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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